제 8회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 콘서트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열정 넘치는 경연 무대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 콘서트가 8번째 무대를 마련합니다. 여수, 순천, 광양에 거주하는 아마추어 팀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데요. 5월 14일 예선을 거쳐 21일 순천만 국가정원 동천 갯벌 공연장에서 본선을 펼칩니다. 예선 참가 접수는 5월 12일까지 여수 MBC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. 당신의 꿈이 실현되는 곳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 콘서트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.